도깨비터라는 말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도깨비터가 뭔가요? 도깨비터, 예사롭지 않은 터. 한마디로 말해서 도깨비가 사는 집입니다. 도깨비는 뿔도깨비가 있고요. 산도깨비, 이렇게 도깨비 종류가 있는데 도깨비 하면 우리가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친근하지 않나요? 옛날에 민담, 설아나 무슨 동화 속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사람한테 우리가 매력적이다, 매력 있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매자가 도깨비 매자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홀린다. 도깨비 매자라서 우리가 홀릴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터 또한 도깨비가 사는 집을 도깨비터라고 하고 그 터에서는 요사변사가 많이 일어나죠. 홀리는 일들이. 그러면 도깨비터에서 장사하면 대박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사실인지 그리고 도깨비터의 특징이 있는지? 도깨비터에서 장사하면 무조건 대박나는 것이 아니고 쫄딱 망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유의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사변사가 굉장히 많아요. 도깨비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손님이 많은데 갑자기 정전을 일으킨다거나 또 계단을 막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손님을 탁 밀어뜨려서 갑자기 가게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다친다거나 피를 본다거나 옛날에는 도깨비를 위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메밀묵을 써서 바쳤어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메밀묵만 했지만 지금은 여건이 되신다면 네 발 달린 짐승도 좋다. 이렇게 해서 도깨비를 조금 잘 달랜다면 그터에서 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도깨비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나요? 습하다던가 좀 어두컴컴하다던가? 외형적인 특징은 약간 내리막길 사이에 가운데에 움푹 파인 곳 또 정사각형보다는 세무진 곳, 마름목골 이렇게 각이 지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또 양지보다는 음지,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 습한 곳, 이런 곳이 도깨비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도깨비터에서 돈을 벌면 도깨비가 다 가져간대요. 아 그래요? 근데 도깨비가 못 가져가는 게 하나 있어. 땅! 그래서 도깨비터에서 돈을 버신 분들은 그 돈을 도깨비가 다 가져가기 전에 땅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하시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터는 요사변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여기서 무언가를 계속 하지 마시고 어느 적정한 시기가 되시면 치고 빠지는 것도 하나의 유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도깨비터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큰 거잖아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네. 그럼 도깨비터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깨비를 조금 위하고 알아줘야 돼요. 그 집에 원래 주인이잖아. 내가 그 집을 계약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차려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이영임은 침숙하게 이 도깨비터기 때문에 도깨비가 방망이를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여러분들의 흥망성세도 갈리는 것입니다. 소주의 미만의 소주의 미만의 소주의 미만의 소주의 미만의 소주의 미만의 소주의 미만의 소주지를 переведenci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